반갑습니다. 2024년 8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유한양의 FDA 통과 오늘 영상 아까 한번 찍었는데 이놈의 시절 서풍기 때문에 서풍기 바락해가지고 소리가 다 안들린다 해갖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유한양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왜 된다고 하는지 배암신장 냉나장 미국 FDA 승인 이거는 정말 초대전 뉴스입니다. 초대전 초대막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기 미국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의 FDA 여러분들 FDA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제약회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기서 바로 FDA 승인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다. 정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왜 위너스 TV 박 대표가 왜 계속해서 이 FDA 관련해가지고 유한양의 이걸 쓸어모아라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 계속한 이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FDA 승인이 나면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바로 미국 FDA에 승인한 그 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미아나지만 없어요. 전부 다 거기는 바이오시물룸, 복제약을 만드는 곳이고요. 유한양행은 렉나자로 바로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전세계에 판로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가가 끝이 아닙니다. 제2라운드로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얀센이에요. 이게 바로 얀센에서 내가 지금 유한양의 내가 해장이야. 바로 돈 주세요. 바로 돈 주세요. 이러면 여기서 바로 올해 안에만 1,600억을 내게 돼 있어요. 올해 안에만 바로 1,600억을 내게 돼 있어요. 이 1,600억은 뭔가가 유한양행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 거예요. 공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로얄티만 1,600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 하나만 받는 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올해 하나만 800억. 그러니까 내일 바로 800억이 바로 꼽힙니다. 얀센으로부터 바로 800억이 바로 꼽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정말 엄청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올해 안에 1,600억이 꼽힙니다. 올해 안에만. 유한양행이 올해 안에만 1,600억이 꼽혀요. 1,600억이 왜 꼽히느냐.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억 바로 꼽히고 1,600억도 바로 꼽혀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되자마자 바로 800억. 바로 유한양행이 FDA가 아이고 고맙습니다라면서 800억 바로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유한양행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큰 거냐면요. 올해 유한양행 지금 현재 매출액이 1,500억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1,500억이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냐. 현재 매출액이기요. 영업이익이 568억, 단기 수익이익이 1,300억. 단기 수익이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568억.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일 800억이 바로 여기 꼽히죠. 800억이 바로 꼽히고 올해 안에만 1,600억이 꼽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로얄티로 그냥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 제2의 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뉴스도 있네요. 12억 5천 원을 다시 기술 수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에 유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이런 식으로 집세븐 국가의 전부 다 승인을 다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승인은 이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 제일 낙타가 반옥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FDA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한양행을 정말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현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이다. 한 해 지금 이익이 558억이 났는데 매일 바로 800억이 꼽히고 올해 안에만 1,800억이 꼽힙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장난 아니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 이게 매출에 이게 여러분들 웃기는데 알려드릴까요? 이게 안티들이 말하는 게 이게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개똥이라서요. 반영 1도 안 됐습니다. 왜? FDA에 통과 못할 수 있다는 그 리스크 때문에 반영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DA에 통과됐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 매출 리익, 유한양행의 밸류, 네임 밸류 전부 다 크게 완전히 신장을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FDA를 떠나서요. 정말 이분 정말 우리나라 유일한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저는요. 이분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이분이요. 대한민국 불모지에 유한양행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사회에 다 한원했어요. 전부 다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유한양행의 찬업자거든요.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회사의 이익을 전부 다 사회에 한원해가지고 이 유한양행이 정말 지금까지 뚜렷하게 큰 풍파 없이 오게끔 한 바로 장본인입니다. 정말 존경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쓸어모아라. 이게 왜 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미 알았어요. 거짓말 같지요. HLB도 안 된다는 거 제가 맞췄습니다. 이거 저는요.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모든 그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제가 플랜 Z까지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쓸어모아라. 쓸어모아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쓸어모아라. 당장 어제도 쓸어모아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너스 TV를 꾸준하게 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정말 이게 왜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유한양행은 제2라운드다. 이제 매출이 2배, 3배, 4배 뻥 쭉 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쓸어모아라고. 제가 완전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쓸어모아라. 계속해서 쓸어모아라 했던 부분 바로 접종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한양행은 앞으로의 항우 방향성이 굉장히 크다. FDA 국산 세계, 우리나라 세계 최초, 우리나라 세계 최초가 아니지.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유한양행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거 폐암신양이 나왔다는 거 모두 박수 한 번 쳐줍시다. 자, 박수 칩시다. 박수 쳐주시고 또 그거를 기똥차게 맞춘 이 위너스 TV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와, HLB도 내가 맞췄지. 유한양행도 맞췄지. 이거 사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에 관련해서 대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57-95415 유한이라고 문자를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국내 신약 최초 1호. 전 세계 우리나라 1호. 내년에 유럽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